음악 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왈치아왕 요한스트라우스 2세를 만나보겠습니다 요한스트라우스 2세는 182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아버지 요한스트라우스 1세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당시 유명한 작곡가였습니다 요즘도 매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신년을 맞이할 때 신년음악회가 열리는데 엔딩곡으로 라데치크 행진곡을 연주하는데 그 곡의 작곡가가 요한스트라우스 2세의 아버지 요한스트라우스 1세가 작곡한 곡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음악가가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아버지는 요한스트라우스가 은행가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기초적인 음악이론이나 바이올린 연습 등 취미삼아 음악하는 것까지 반대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이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아버지는 자식들이 직업을 음악가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폭력까지 휘두르면서 왕광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요한스트라우스 2세는 아버지 몰래 음악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자식들이 음악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1844년 요한스트라우스는 19살에 빈근교 유명한 도박장 겸 무대였던 돈마이어 카지노에서 자신의 악단을 조직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연주곡들도 대부분 직접 작곡한 왈츠나 폴카였습니다 아직 20대도 안 된 음악가이지만 그곳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곳은 아버지도 공연하는 곳이라서 본의 아니게 아버지와 경쟁하게 됩니다 5년 후 아버지가 성홍열로 운명하시게 됩니다 당시 빈에서는 침곡인 왈츠가 굉장히 유명했고 아버지 요한스트라우스 1세가 왈츠의 문을 열었다면 요한스트라우스 2세는 왈츠를 가장 유명한 음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악단을 흡수하여 규모가 훨씬 커집니다 동생 요제프 스트라우스, 에드와르드 스트라우스까지 끌어들여 빈의 사교계를 석권하게 됩니다 대중적으로는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공정, 무도회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는 좀처럼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1850년대 이후에는 폴란드, 독일, 프랑스, 러시아, 미국까지 가서 공연을 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도 합니다 1860년대에는 왕실과 기적들도 요한스트라우스의 재능을 인정하여 1863년 38살에 궁정, 무도회 감독의 임명이 됩니다 1862년 37살에 유명한 서프라노 가수 에띠 트레프츠와 결혼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44살로서 결혼은 처음이지만 다른 남자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요한스트라우스 2세를 헌신해서 남편을 도왔지만 1878년에 심장마비로 운명하시게 됩니다 1866년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과 전쟁을 했는데 7주 만에 패하고 맙니다 독일 통일을 준비한 프로이센 비스마크의 탁월한 전략에 오스트리아는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기 패전 후에 우울함을 달래고자 비인의 남성 합창단에서 쾌활하면서도 애국적인 곡을 요한스트라우스에게 작곡을 의뢰하여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작곡을 하게 됩니다 작사는 요제프 바일이 하게 됩니다 1867년에 출연했는데 반응이 좋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파리 박람회에서 노래를 빼고 연주만으로 공연하여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곡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년 신년음악회에서 항시 앙코르 곡으로 연주되고 있는 곡입니다 1878년 첫 번째 부인이 돌아가시고 그해 25살 어린 여배우 릴리 본명은 안케리카 디프리이와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극장 감독 프란츠 슈타인에게 사랑에 빠져서 남편을 떠나 도망가게 됩니다 요한스트라우스는 그녀 외도를 눈 감고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키스 왈츠 라는 곡을 작곡하여 편지로 보냅니다 하지만 릴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얼마 후 31살 어린 아델레 도이치와 결혼하게 됩니다 원래 두 사람의 결혼은 오스트리아에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델레는 유태인이고 요한스트라우스는 캐슬릭이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 국적을 포기하고 작세는 한국 국적을 얻어 1882년 57세 나이로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결혼 이후 요한스트라우스는 많은 작곡을 하게 됩니다 당시 작곡된 곡이 봄의 소리 왈츠를 작곡하고 2년 뒤 그의 오페라타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집시 남작을 작곡합니다 1899년 74세로 폐렴으로 운명하십니다 그의 아버지 요한스트라우스 1세를 왈츠의 아버지라 부르고 요한스트라우스 2세는 왈츠의 왕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의 생에서 18편의 오페라타와 500여 곡의 춤곡 행진곡 등을 작곡하게 됩니다 오늘은 왈츠의 왕 요한스트라우스 2세를 만났습니다 화면 뒤에 요한스트라우스 대표곡 아름답고 푸른 더 나아광과 봄의 소리 왈츠를 불쳐놓을 테니 클릭해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푸른 더 나아광과 봄의 소리